이 그림은 이름이 눈물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미세한 부분을 극대화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눈썹, 눈물도 이렇게 빛처럼 흘러내리는 그래서 굉장한 아픔 근데 그 눈물이 카타르시스죠 시원하면 더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픔이 다 눈물로 녹아내리는 느낌이 있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 눈물이란 주제의 작품은 마픔의 한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계속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작품이에요 눈물이었습니다